장 내 가스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알약이 개발됐습니다. 호주 멜버른 왕립공과대학 쿠로시 칼란타르자대 교수팀은 장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가스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알약형 검사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개발한 알약형 검사기에는 가스 센서와 무선 송수신기, 배터리 등이 들어있으며 약을 먹듯이 삼키면 대장에서 각종 가스를 분석해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한 뒤 대변과 함께 배출됩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에 개조됐습니다.